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입니다 토끼띠분들은 작년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언가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끝나는 운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단절로 일어났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래처가 끊겼다던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가 싹 해결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에서 좋았는데 한 번에 갑자기 안좋게 바뀌어버리거나 작년에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63년 토끼띠 여성분이셨거든요 형제하고 돈 때문에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때 부적을 써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3월 중에 다시 동생이랑 화해 따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작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아쉽게 마무리되었던 일이나 뭔가 기회가 닿지 않았던 이런 연이나 일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기회가 닿고 내가 여태까지 소망했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여러분이 어떤 이런 잔머리가 발동하게 되거든요 요령 부리고 이런 잔머리보다는 좀 뭐랄까 작년에는 이러이러해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요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 라는 식으로 어떤 긍정적이면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올해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되게 여린 분들이에요 누구 미워하고 가슴 속에 누구 품어서 원망하는 거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고 근데 나도 어째 맨날 당하고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신 거죠 아마 작년에는 자식도 패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여러분으로 돌아가서 내 가슴 쓰다 드무면서 잘했다 고생했어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 토닥여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아 이건 내가 해결이 가능한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 일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적으로든 요런 걸 깨닫게 된다 내가 뭔가 결심을 한다든지 변화를 할 결심을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나의 결심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올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무조건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대박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움직이시면 좋은 사람들 가득한 곳으로 이직하고 사업을 확장하면 그야말로 대박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움직이기 싫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움직이기 싫은 게 어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면 그건 그거대로 기복 없이 좋아요 대신에 큰 대박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 토끼띠분들이 안 좋은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거 내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일을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그야말로 평안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하잖아요 운세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거나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이런 게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우울해질 수 있고 또 과거에 얽매여서 세상 탓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꼭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자식한테도 복이 전달돼요 물론 여러분이 내 자식한테 복을 100% 완벽하게 주려면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부적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적이 없으면 중간에 기운이 새더라도 어쨌든 가기는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간절한 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부적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자 이렇게 운세가 다 좋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이게 내 팔자에 맞게 안산 토끼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5반기로 한번 그런 분들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 중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숫자 하나를 뽑아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3번 마음속으로 1번 5번을 뽑은 분들은요 괜찮아요 오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뽑으신 분들이 조금 운로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개운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운로를 틀려면 화해 기운이 필요한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가 4시 5시라서 화해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이 시간에 개운법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이 시간 중 아무 때나 물 한 컵을 떠서 남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월보살님 수월보살님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월보살님 수월보살님 제발 올해도 무탈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10번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치세요 이걸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올해 여러분은 좋은 운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달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서 매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이게 여건상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한 달을 했는데도 아직도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팔자에서 뭔가가 꼬인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분들께서는 저 점치는 사나이를 찾아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사주에 꼬인 기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